온 가족과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. 함께하면 더욱더 행복한 추석. 복지TV 추석특집 프로그램 안내입니다. 장애인 스포츠가 이렇게 박진감 넘쳤다고요? 추석 명절 오후 2시.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스포츠를 오직 복지TV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복지TV 스포츠. 한국을 넘어 세계까지? 대한민국 대표 시각장애 국악예술단. 관연맹인이 선사하는 고마 킬링의 시간. 관연맹인 전통예술공연. 아리랑 세상에 울리다. 만년 슈퍼 울 인생. 직장녀 감정인이 나가신다. 매일매일 꾹꾹 억누르며 살던 그녀가 은밀한 반란을 시작하는데. 모든 직장인의 애환을 유쾌에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. 구해줘! 감대리!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. 함께 즐겨요! 올투게더 무비!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사라진 두 도시. 영화를 통해 청각장애를 잠시나마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. 소통의 중요성과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. 정적. 복지TV와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.